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7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기가 되는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23일에는 중부지방에 24일에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25일부터 26일까지는 전국 대부분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에도 23일, 25일부터 26일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보시면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평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11예보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